안녕하세요. 나흠 방태환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멀리 울산에서 제가 강의 갔을 때 박선생님께서 오셔서 알게 됐어요. 어쨌든 울산에서 뵙고 나흠에 참여하셔서 정말 어떻게 앞으로의 질병을 관리할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오셨고 어떻게 오셨는지. 저는 울산에서 왔고요. 실은 자연치의에 관심이 있어서 방태환 원장님 강의를 애청하면서 듣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 가까운 교회에 방태환 원장님이 직접 오셔서 강의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다름에 달려가서 원장님 강의를 듣고 원장님에 관한 그런 인상을 제 자신이 직접 캐치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저에게 진실되어 보였고 그리고 자연치의를 하시는 일이 사업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이 있으셔서 하시는 그런 부분이 보였어요. 그래서 방원장님께 꼭 가서 치유받고 싶다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갖게 되었고 저는 이제 유만치스 관절이라는 아주 난치병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인데 유만치스 관절은 염증을 잡는 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염증이 잡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손목에 제가 스팟을 하고 있는데 이 손목에 5배쯤 될 정도로 부풀어 올랐었어요. 부풀어 올랐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관절이 변형, 손목이 꺾여서 이제 관절이 변형해왔잖아요. 이것도 이제 한두 달 전에 온 것인데 대학병원도 가보고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이런 데 다니면서 다 물리치료 다 받아보고 벌침도 맞아보고 마사지도 해보고 안 해본 것이 없는데 내 염증을 낮게 해주는 곳은 없었어요. 점점 손목은 부풀어 오르고 손목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원장님 유튜브 중에서 염증 싹 없애는 법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염증을 없애려면 소금과 프로폴리스를 먹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때 집에서 소금과 프로폴리스를 먹고 또 숯가루는 저녁에 먹고 그리고 나름 잘은 모르지만 채식 비슷하게 저 혼자 따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염증이 부었던 게 점점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방원장님께 가야 되겠다. 가서 멀지만 가서 이것을 제대로 배워와서 나와 내 가족의 평생 건강의 기초를 꼭 마련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방원장님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시게 된 동기도 너무 화려하신데 정말 다른 분들과 다르게 이미 오시기 전부터 열정적으로 실천하시고 먼저 경험하고 오셔서 더 뭔가 확신이 더 새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2주간은 계시면서 몸의 변화나 혹은 마음의 변화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몸의 변화는 일단 제가 유마티스 관절약을 너무 오래 먹어서 위가 너무 쓰렸어요. 위가 쓰렸는데 여기에 와서 자연식을 하면서 이곳에서는 밥을 한 시간 정도 먹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현미밥을 정말 물이 되도록 꼭꼭 씹어 먹고 그리고 저녁은 과일식으로 하고 금식을 해요. 그런데 늘 위산이 나왔었어요. 쓰리고. 그런데 이틀째 되니까 위산이 멈추고 그다음에 제 혀 안에 백태가 항상 너무나 많이 끼어 있었고 그다음에 혓바늘이 많이 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5일 정도 되니까 저도 몰랐는데 양치질하다 제 혀를 보니까 혀가 분홍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일지를 썼는데 계속해서 일주일이 지나니까 제가 변을 위가 안 좋으니까 장도 안 좋아서 변을 항상 하루에 3, 4번씩 보면서 좀 묽게 약간 푸른색으로 변을 보았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가니까 제가 황금색 변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변의 색깔을 확인하고 이게 몇십 년 만에 본 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변화일지를 쓰면서 그냥 제 자신이 너무 기뻤고 그리고 이제 그 손목이 계속 통증이 안 가라앉아서 붓기가 안 가라앉아서 방원장님이 따로 이제 이 수파스를 챙겨주셔서 하루에 한 번을 하다가 하루에 세 번 정도를 지금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신기한 게 이게 이제 수시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게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고 열이 났던 것도 조금 많이 잦아들었어요. 발목 같은 데도 시큰시큰해가지고 산길을 그렇게 제가 산책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바닷가만 살살 산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왕복해서 8km 되는 그런 산길 코스를 갔다 오고 또 하루에 2km는 달릴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2주 안에 점차적으로 일어난 변화고 발목 통증이 있을 때도 역시 저는 수파스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한 2, 3일 붙이니까 통증이 딱 사라지고 무릎이 좀 시큰하면 수파스를 붙이고 그러면 그게 사라지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은 먼 길 산책을 갈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또 뛸 수 있는 그런 몸이 됐고 그렇게 이제 제 2주 생활이 지나고 나니까 이 나음 힐링센터에 자연식 식사와 그다음에 원장님께서 교육해 주시고 제공해 주시는 그 천연 치료 그것에 관해서 너무나 절대적인 확신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2주가 지났지만 돌아가지 않고 다시 연장해서 남은 기간들이 여기 머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건 제가 이 병을 가지고 많은 병원을 방문했고 자연치유센터들도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굉장히 상업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방원장님은 고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사람, 의사의 본연의 자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병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우리의 병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지 그것을 교육해 주셨어요. 또 병이 어떻게 발상해서 치유되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거기에 해당되는 약물들, 천연치유 물질들, 소금, 수 프로폴리스, 오일 그런 걸로 너무나 안전하게 평생을 병원에 다니지 않고 우리 몸들을 돌보고 고칠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명쾌하게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머무는 이유는 너무나 더 복습하고 싶어요. 복습해서 이것으로 저 자신과 제 이웃 그리고 제 가족들의 모든 건강을 제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나처럼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에게 간단하게 그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또 격려하고 싶은 말씀 혹은 또 도움이 되는 말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 세간에 그냥 채식을 하면 병이 낫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채식을 하시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채식의 원리와 방법을 알아서 올바른 채식을 하지 않으면 몸을 다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와서 올바른 채식을 배우셔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길 원하고요. 또 하나, 몸이 아프면 자고 일어나면 오늘도 내 몸이 아프다라는 그런 절망이 계속해서 계속돼요. 그런데 방원장님께서 후성 유전자의 비밀이라는 걸 알려주셨거든요. 유전자는 바뀌지 않는 것 같지만 실은 유전자는 뜻의 에너지에 의해서 바뀐대요. 그래서 내가 나는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그런 뜻을 세우면 마음을 세우고 생각을 세우면 그때부터 내 병이 낫습니다. 그게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바뀌면서 건강한 세포가 탄생을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올바른 전문기관을 찾아서 바르게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고 또 마음에 내가 반드시 건강해질 것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